1. 도전 2. 도전 1. 도전 어, 이게 왜 광산인데 이 사람은 왜 여길 와가지고 실종을 당했을까 이거 혼자 금 다 파먹으려다가 이거 다 싹 갇혀버린 거 아뇨? 그러니까 이놈 자식이 이게 여기 혼자 여기 와가지고 뭔가를 다 쓸어 먹으려다가 이게 잘못된 것 같어 그러니까 어, 여기 뭔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거 다이아몬드 그림이 그려져 있구만 오오 오오 야, 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많냐 여기는 흐흐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많아 이 오바 아니, 여기도 뭐가 있는데 어, 이거 갓 이번엔 못 간다 그치 한 층도 올라가 볼까요 오바? 오케이 오바 이게 마지막인데 여기가 한 층이야 야,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여기 딱 봐라 지붕 여기까지 있지 않느냐 야, 여기가 네, 지붕을 뚫고 우주로 갈라고 했어 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쪽에도 있구만 어 아니, 여긴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면 부르는 버튼을 안 만들어 놨니 아니, 인간의 상식으로는 만들 수 없는 건물을 만들었어 이거는 외계인의 여기 한성 아니냐 행성 그러니까 일단 한 층을 올라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여기 주변을 살짝 좀 둘러보고 아 그런 것이다 쭌아 내리면서 동시에 너가 내려봐봐 아, 안 되냐? 해볼게 오바 오케이 안 됐네, 안 된다 안 된다 올라가자 오케이 이것을 뭔가 누군가가 타야 하는디 이게 타야 하는디 아, 그리고 너가 내려가면 되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야, 너가 내려가면 되자녀 여기에 그 짬프로 넘어갈 수 있는 이유 오바 아, 잠깐만 이거 하나만 보고 가자 내려가봐봐 한 번만 내려가봐봐 안녕 아, 이거 안 되네 이거 위에 타는 거 안 되네 자, 올라와요 올라와요 어 이.. 대도님 이쪽으로 오시면은 저기 짬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바 오케이 아, 잠깐만 한 쪽이 내려가면 한 쪽이 올라온다고? 아,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내려가봐라 쭌아 알, 알겠어요 오바 무언가 발전이 있나요 오바 아, 어, 아니야 그 시청자들이 헛것을 봤어 이분들이 태양.. 시원하셔가지고 아, 다시 올라와도 되겠어 아, 아니야 올라와봐 엄마 엄마 아, 오케이 x3 알겄다 잠깐만 내려가자 잠깐만 내려가자 아냐 x3 아냐 자, 그 다음에 너 올라가 올라가 x3 아니, 됐다 x2 아니, 되었다 되었다 나도 이제 올라간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는 이쪽으로 왔다 쭌아, 나 보이니? 반대쪽 그 아까 전에 점프로 넘어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오면 보일 텐데 아, 그렇지 x3 그렇지 x2 좋았어, 여기서 잘 해야 돼 아, 쭌아 그 엘리베이터 아마 이걸 움직이면 그것이 움직일 것이다 그.. 네 반대쪽 엘리베이터 아까 전에 그 위에 2층에 있던 거 있지? 어디야 어디야 변화가 있.. 있나? 뭐가 어, 올라가 x3 아, 오케이 x3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혹시 무슨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보이나 오바? 탈 수 있나 오바? 어, 나.. 나도 올라가고 있다 오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어, 잠깐만 나는 여기 막혔거든 그러면 반대로 네가 올라가.. 네가 올라가 봐봐라 오바 올라갔어 오바 어, 뭐 어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 오바 오케이 오바 아, 여기 화장실이 있구만 야.. 이것을 그냥 바닥에다 쏴버리는구만 뭐, 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없어? 이거? 난 이게 올라가 있는 상탠데 아, 그렇지 그 엘리베이터가 혹시 무슨 문양이니 앞에 거기 나무에 그.. 이것이 그니까 어.. 그 석탄을 실고 가는 카트처럼 생겼네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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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그렇지 석탄 살고 가는 카트처럼 생겼다고? 그게 올라가 있다고? 뭐라고요 오바? 그게.. 그게.. 그걸 타야 돼요? 아니요 그.. 엘리베이터 그.. 바닥에 있는디 오바 어, 내려갔어요 오바 내려갔다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아, 오케이 그럼 어디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아, 곡.. 곡괭이 잠깐만 기다려보고 아니, 도대체 이놈의 동네 내 엘리베이터를 몇 개를 만들어 놓은 게 한두 개만 만들면 되지 여기 진짜 환장하겠구만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씨 그.. 그 이 엘리베이터가 바닥을.. 바닥으로 내려가야지 이 반대편 엘리베이터가 올라오.. 올라오는 것 같아 이거 봐 아하,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그쪽 상황이 내가 지금 여기.. 잠깐만, 나 이거 없어졌다 석탄 카트 엘리베이터 아까.. 아까 원 상태로 다시 바꿔주시.. 바꿔줄라 오바 어, 오케이 아니다 아니다 너가 그걸 타고선 어디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는.. 있어? 오바? 어? 어, 그곳으로 가 반대편은 무슨 문양이냐 오바 그렇지! 곡괭이 아, 그곳이 있어? 오케이, 오바 저 밑에 어떻게 가지? 자, 석탄 카트 같이 생긴 거를 다시 원 상태로 올려줘라 오바 어, 그래 오바 오바 어 그 다음에 차고 있어라 오바 타고 있어라 오바 오케이 타고 있어라 오바 그대로 움직.. 만지진 말고 오바 오, 오바 오케이 어, 그냥 차고 있어라 오바 어, 저거 왜 되게 어중간한 데 있지? 어, 저게.. 저렇게 어중간한 데 있냐 어, 여기 하나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요 오바 어, 뭔데요 오바 무슨 문양? 이것이 다이너마이트 문양 오바 다이너마이트 오케이 그걸 한 번 움직여 봐 오바 오바 뭐 아무.. 아무게나 한 번 해봐라 오바 오케이, 스톱 스톱 오바, 오케이 오, 됐다 오바 잠깐만 아직 오바 오케이 오바 오바 잠깐만 오바 아니네 이거 아까 내가 타고 왔던 거네 아, 딴 데는 갈 데가 없는가? 그렇지! 공룡이 탈 수 있는가 오바? 탈 수 있어? 나도 그거 있는데 아, 애매하게 걸려있죠 오바 아, 나는 한 칸 아래층에 있는데 오바 아, 이거 환자 오겄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왜 엘리베이터를 왜 이렇게 만들었.. 엘리베이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오바 아.. 그.. 다이너마이트를 탈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라 오바 그 한 칸만 올려주라 오바 내려봐봐라 오바 타고 있어라 오바 이렇게 되면 올라가냐 오바 내릴 수 있나 오바 내리면 무엇에 다다르는가 오바 오케이, 석탄 카트를 타라 오바 아니, 이거 맞습니다 아니, 이게 몇 칭이야 지금 그냥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게 진짜 이거 아, 이거 환장하겄네 이거를 아니, 이거 배달의 민족에서 시키지도 못하게 맵을 이따구로 만들어놨는가 아, 나 진짜 환장하겄네 엘리베이터를 왜 이따구로 만들었는가 어, 어 어, 이거 어디로 나갔지 내가까? 야, 내가 아까 뭘 타고 나간 겨우? 아, 엘리베이터 다 부셔버리고 싶네 진짜 이거 이 밑에가 어 아, 이거 공룡을 공룡을 둘 중에 한 명이 타긴 타야 되는데 이걸 왜 아무도 못 타게 만들어놨지 이거 버그 아닌가? 그리고 그 곡괭이 엘리베이터도 한 칸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타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버그 아닌가? 아, 위에 올라타는 거 아, 혹시 위에 올라탈 수 있는가? 아! 그렇지! 야, 뭐가 한 칸 위에 있다고 오바? 지붕 위에 탈 수 있는 거 지붕 위에 탈 수 있는 게 있는가 오바 아, 그래? 그걸 타지 말고 그러면 그 위에 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봐 혹시 위에 탈 수 있나? 다이너마이트 아니, 그니까 다이너마이트 안에 타지 말고 위에 아, 잠깐만 어, 내려와 봐 잠깐만 어, 이러면은 다이너마이트 엘리베이터 지붕 위에 탔어요 오바 탔어요? 탔어? 탔다고? 지금 다이너마이트 엘리베이터를 탄 상태에서 어어어어어 올라왔어요 그래 그래, 갈 수 있는데 어딨어 지금 그 카트 엘리베이터에요 오바 카트 엘리베이터까지 갔어? 카트에 내렸어? 내렸어요 오바 어, 내렸어? 어쨌든 지금까지 갔던 길이 아니지 오바 아니, 아니요 똑같아요 오바 아, 그럼 카트 엘리베이터를 타고선 내려가 봐봐 내려가 볼게요 오바 아니, 아니 반대로 x2 올라가 봐봐 한 칸만 오케이 됐어 x3 스톱 x3 스톱 x3 오케이! 날 올려줘 이제 내려가 봐봐 그렇지 올라가 봐 또, 다 오.. 더 더 올려줘 더 x3 오케이 스톱! 아냐아냐 더 x3 더 어허 한 칸만 내려줘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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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잠깐만 자, 이제 알겄는가 나는 지금 뭐든 감이 잡혔네 이 게임의 답은 이 안에 있었어 어 아니, 이 지붕을 이용해야 되는겨 지붕을 그럼 내린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지붕 위로 갈 수 있어? 오케이 오바, 잠깐만 오바 다이너마이트 지붕 위로 올라왔다 이 말이지 이번에도 찬찬히 찾아보자 갈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 자, 자,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 그 공룡 카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공룡 카트를 그렇지 공룡 카트를 타면 되는 것이여 이제 됐느냐? 아, 아니 그럼 따라해 다시 x3 다시, 다시 아까 지붕 위에 타 야, 그러니까 임마 아니, 너는 너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러니까 나의 말에 그러니까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공룡 카트를 갈 수 있는 곳에 내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어 어 지붕 위에 다시 타봐라 지붕 위에 어 지붕 위에 지금 뭐 어디 딴 데 또 갈 수 있는 곳은 없는가?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그 길을 찾으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한 번에 이거를 딱딱 해야 되지 어 무엇이냐 아, 곱 곱갱이 좋아 곱갱이 굿 곱갱이를 탔.. 탔어? 거기 뭐가 있는가? 아아,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이상하다 지금 또 탈 수 있는 건 어, 곱갱이 엘리베이터가 원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 곱갱이를 타! 곱갱이를 타고 곱갱이를 타고 한 칸만 올라가 봐 아니, 내려가 봐 아, 오케이 다시 다시 원상태 x2 어어 오케이 아하아 아하아 오케이, 내려갈 순 있다고? 내려갈 순 있.. 오케이 곱갱이 엘리베이터 뭐, 올라가 봐 봐 됐다 되았다 나 탔다 오케이 그럼 다시 너 원래 내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가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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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제 됐네 와아 아, 아 다시 타라 곱갱이 곱갱이 지붕을 타야겠다 내가 곱갱이를 타고 잠깐만 기다려 대기 곱갱이 타고 잠깐만 대기 어 알겠어요, 오바 응 곱갱이 한 칸만 올려주라, 오바 아, 넌 내려가면 돼 내려갔어요, 오바 오케이, 잠깐 대기 다시 아까처럼 다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해봐봐 움직여 오케이, 스톱x2 오케이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가? 어, 내려가지는 못해, 오바 어, 이상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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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x3 오케이 x3 다시 올려라, 다시 아까 전화 어어, 아, 쟤가 쟤가 타야 되나보다 스톱, 오케이 그대로 자, 곱갱이를 아까처럼 다시 어어 잠깐만 곱갱이를 다시 내려줄 수 있겄니? 어 내려줄 수 있겄니? 그렇지, 타고 있어라 타고 있어 그리고 쭈아, 들리니? 야, 야, 계속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야, 잘 들어 지금부터 네가 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내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 지붕 위에 탈 수 있겄니? 곱갱이 지붕 위에 타라, 오바 자, 이렇게 되면은 공룡을 탈 수 있을 겨 어, 어 탈 수 있어요, 오바 그렇지 x3 그렇지, 내가 뭐라 그랬는가 아아 이제 됐구만 자, 공룡을 한 칸만 좀 네가 타고 올라가라 아우, 이제야 다 풀렸구만 아이고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타임 아, 아, 미안해 x2 곱갱이를.. 아, 잠깐만 아C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 공룡을 타고 뭐 어떻게 했어? 공룡을 타고 지금 한 칸 위로 올라왔어요, 오바 더 갈 수 있니, 오바? 공룡을 타고 한 칸 위로 올라왔는데 새로운 길이 나와있어요, 오바 오오 아, 곱갱이 아, 곱갱이 타면 안 올라가는데 어, 여, 여기, 여기, 여기 그 석문 같은 게 있네요, 오바 아, 오케이 잠깐만, 내가 곱갱이를 다시 내려야 되는데 네가 아,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어떻게 건너가지? 잠깐만 곱갱이로 네가 다시 와줘야 같구만 곱갱이로 다시 올 수가 있겠니? 하지만 공룡은 좀 다르게 바꿔놓은 상태로 자, 곱갱, 곱갱이를 한 칸만 좀 내려가봐봐 그 다음에 곱갱이를 다시 내려가, 올려 너가 내려가봐봐, 더 내려갈 수 있니? 더 못 내려갔는데 그럼 올라가서 다시 내려 공룡 탈 수 있겠니? 한번 올라가서 공룡 타볼게요, 오바 응 그, 네가 탈 수 있는 곳까지 공룡을 내려놔야돼야 뭔 얘기인지 알겄어? 그, 대돈님 그, 곱갱이 한 번만 올려주실 수 있겠어요, 오바? 그럼 다시 곱갱이를 다시 네가 저기 해야돼 그니까 공룡을, 네가 곱갱이를 그렇게 타고서도 갈 수 있는 데까지 해놔야돼, 알았어? 이해가니? 그럼 다시, 곱갱이로 다시 와서 다시 곱갱이를 원 상태로 아, 산자 안갔네 진짜, 아유 아유, 죽었네 아유, 이거 너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냐, 아우 자, 이제 다시 지붕 위에 타기로 가는겨 알았지? 어, 어, 곱갱이 지붕 어떻게, 어떻게 해줄까? 내릴래? 어디서 내릴래? 여기서 내릴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면 용 갈 수 있지? 공룡 엘리베이터를 네가 이제 곱갱이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서도 탈 수 있는 위치로 갖다 놔야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 그러니까 곱갱이도 탈 수가 있고 공룡도 탈 수 있어요 그렇지, 오케이 아니, 내려 지붕 타고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다시 이 곱갱이를 올려야 돼요 아까 전처럼 다시 지붕에 타야 돼요 아, 곱갱이를 타 그다음에 나를 올려줘 아아, 곱갱이를 타.. 탈 수 있어 지금? 오케이, 곱갱이를 탔으면 타고선, 잠깐만 일단 타나 오케이 오케이 됐다, 이제 끝났다 어, 한 칸만 좀 올려줘라 됐다 자, 다시 내려가서 공룡 타 아, 지금 공룡 올라와 있다 잠깐만, 스톱 스톱 그대로 어 어 자, 공룡 타 다 됐다 탔어? 잠깐만, 기다려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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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공룡 타고선 니 그 아까 돌문 있는 곳까지 가라 와, 됐다 와, 이걸 깼네 어, 돌문 오케이 자, 동시에 땡기자 도.. 자, 동시에 땡기자 자 하나, 둘, 셋 우와어 으아 프리 frustrated 아이구, 야 x2 죽는줄 알았어, 야 아이, 저 엘리베이터 만든놈 가서 내가 지금 원펀치 원펀치로나 저기 해보려나 말았다, 야 어,어 같이 만났네요